오늘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볼 텐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를 하게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0일까지 개최가 되게 됩니다. 일단 관련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시장에서는 중국의 지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한국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측에서는 현재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동장 속에서도 7조 넘게 순매수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포지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스펙 7호와 교보스펙 11호의 공모 청약이 대기가 되어 있는 가운데, 쿠팍의 테크컨퍼런스 리빌 2021이 개최됩니다. 또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